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1번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라서 교재를 참조하셔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구요. 기본작업-2번 서식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맞춤해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클릭합니다. 두번째 서식은 A3부터 H12를 선택하시구요.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의 글꼴에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요. 텍스트 맞춤을 가로, 세로 가운데에 맞춤입니다.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맞춤해 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A3부터 A4를 선택하시구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E3을 선택합니다.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3부터 F4,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G4, H3부터 H4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맞춤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F5부터 F12를 선택하시구요. 통화 스타일로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일반에서 통화를 선택합니다. 다음 다섯번째, H3셀을 선택하시구요. 메모를 삽입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구요. 1월 20일 현재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H3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셔서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합니다.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서 약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클릭하셔서요.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다섯 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고구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 필터를 실행하실 때는 조건을 먼저 작성하시는데요. 연장 수당이 30만원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 수당과 자격 수당 D3과 F3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C15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C15셀에다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연장 수당이 30만원 이상이거나 크거나 같다 3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이거나 다시 자격 수당이 5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5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조건을 다 입력하셨다면 안쪽에 데이터 커서에 갖다 놓으시구요. A3셀이나 범위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면 A3부터 H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연장 수당부터 자격 수당까지 C15부터 D17까지 선택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A22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는 찾아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과일 종류가요 사과류에 해당한 사과류인 판맥의 합계를 구해가지고 D12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SUMIF 함수 사용하라고 했구요. D11셀 선택하고 수식에 가시면 수학상각의 SUMIF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A3부터 A10 영역에 가서 사과로 끝납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맞는 문자, 별표는 앞에 어떤 글자가 왔더라도 찾습니다. 근데 끝나는 문자가 사과로 끝나는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구요. 값을 합계를 구할 범위는 D3부터 D10 영역에 사과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판맥에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3부터 D10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펀드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수익률과 펀드명을 이용하여 수익률 순위를 D13부터 D14에 해당한 펀드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VLOOKUP과 A LAR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VLOOKUP을 이용해서 수익률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찾아서 두 번째 열에서 펀드명을 가져다가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한번 이용할까요? 첫 번째 찾을 값은 LARGE 함수를 통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직접 입력할까요? LARGE LARGE 함수 가로 열고 이 함수는 수익률에서 J3부터 J10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또 아래로 복사할 거니까 수익률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1등, 2등에 해당한 값은 G13, G14니까 1등 먼저 G13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 닫습니다. 수익률의 첫 번째 가장 큰 값을 구했습니다. 그 값을 다시 수익률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가 펀드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J3부터 K10까지 선택하되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우량 기업 플러스라고 펀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수식을 복사하시면 두 번째 큰 값의 펀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적 구매 예정 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오더 수량 회사 보유 재고 수입 업체 보유 재고를 이용해서 최적 구매 예정 수량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보유 재고가 판매 오더 수량보다 많거나 같으면 0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족 수량과 수입 업체 보유 재고 중 작은 값을 표시하시오. 네. 그래서 함수는 작은 값을 구할 거니까 민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크거나 같으니 많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if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8세 선택하고 equal if 만약에요. 바로 엽니다. 첫 번째 회사 보유 재고가 있는 73셀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누구보다 판매 오더 수량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심표 그렇지 않다면 작은 값을 표시할 건데 MIN 어떤 작은 값을 표시할 거냐면 부족 수량과 수입 업체 보유 재고 부족 수량은 여기에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족 수량은 판매 오다 수량 오다 수량 빼기 회사 보유 재고를 뺀 값이 부족 수량이고요. 심표 또는 이제 수입 업체 보유 재고는 D18셀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우스 클릭이 안 되면 왼쪽 하살표 이용하셔서 D18셀 선택하고 MIN에 대한 함수 가로 닫고요. IF에 대한 함수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값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오른쪽에서요. 신제품 불량률 테스트 테스트 결과표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명별로 불량률이 0인 경우를 제외한 평균 불량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불량률은 불량률의 합계를 먼저 구하시면 되는데 썸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썸을 통해서 합계를 구해서 나누기 0이 아닌 그러면 조건을 주는데 0이 아닌 값의 개수를 구합니다. 0이 있으면 빼겠죠. 0이 아닌 개수를 구해가지고 그 값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이 값을 모두 소수 둘째 자리 값을 버리면서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산식부터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N1001 제품명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엔터 그럼 18.6이라고 구해졌고요. 나누기 0이 아닌 공정개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count if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요. 범위는 동일하되 심표 조건은 0이 아니다. 우선 큰 다운표 넣었고요. 0과 같지 않다. 라는 부분은 서로 부등어가 마주보게 하면 0과 같지 않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큰 다운표를 다 씁니다. 0과 같지 않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값이 구해졌는데 trunc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콜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trunc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서 심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3차 모의고사 시험 결과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가 80 이상이고 언어가 85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조건을 직접 입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은 a36부터 그 다음에 c36 영역에다가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첫번째 수리가 80 이상입니까? 라고요.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두번째 언어가 85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 85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한 문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두개만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결과를 표시할 d36세를 선택하신 다음에 함수는 계수를 구하니까 dcoun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dcount 함수 선택하시고 확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항상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를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저희는 계수를 구할 겁니다. 수리나 언어나 어떤 필드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고 디카운트니까 숫자가 입력된 필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a35부터 b36에 입력하셨던 조건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두명입니다. 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수식 입력줄 맨 끝에 가셔서 n%라는 기호 입력하시구요. 큰 따옴표 문 꺼서 명이라고 입력하시면 두명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 분석작업 첫번째 분석작업 다시 1을 클릭합니다. 첫번째 문제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이름 정의부터 찾는데요. C16세를 평균 할인율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평균 할인율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C17세를 선택하시고 휴일 할인율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결과는 D13세 선택하시구요. 평일 판매액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F13세를 선택하시구요. 휴일 판매액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또 하나 음 마지막 C13세를 선택하시구요. 판매금액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판매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판매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C16부터 C17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첫번째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추가를 클릭하셔가지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이름은 평일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일 할인 입력하시고 변경 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현재 5% 인데요. 값이 10% 로 할인한다. 평일이 휴일은 13% 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에서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휴일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3% 그 다음 20%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두개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결과는 D13과 심표 F13과 심표 그 다음에 G13 세개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각각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A3부터 G21의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I3제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마우스 클릭하고 확인 그 다음 직급과 사원 구분은 직급과 사원 구분은 행에다가 배치하러 했습니다. 직급과 사원 구분을 행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무지는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데이터 영역은 금액에 대한 값개를 구할 겁니다. 금액에다가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제 배치를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문제에서요. 직급에 그룹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직급이 있는 우리 I5셀 한번 선택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 단위를 3단위로 3단위로 그룹을 지정하라 했으니까 단위 3위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 탭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 이 있고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누르셔서요. 이렇게 필드 명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숫자 데이터만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우리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하셔갖고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되 샵샵샵이 표시가 된다면 범위 정하셔갖고 열머리 끌 선택하셔서 마지막에 있는 M과 N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셔갖고 열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첫번째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라고 입력하고 확인 그 다음 썸 함수를 사용해서요. 서울부터 제주까지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equal sum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215부터 380까지 입력된 서울부터 제주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이제 구하신 2132의 합계를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14까지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합계 구하는 매크로 작업을 다 했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합계를 실행할 매크로 도형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합입의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가시면 세번째 줄에 두번째 빗면이란 도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C17부터 선택하셔서 D21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합계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홈에서 맞춤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텍스트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합니다.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에서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서식은 B4부터 H5 영역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굵게 합니다.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채웁니다. 서식 지정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 하시고요. 서식을 실행할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 에 가셔서 기본 도형 의 해를 선택 합니다. 그 다음 F17부터 드래그 합니다. F17부터 G21까지 드래그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의 경계란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매크로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텍스트가 홈에 가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운데 서식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기타작업 두번째 차트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차트에 증감률 연두색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선택이 안되실 것 같죠? 차트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레이아웃에 가시면 현재 선택 영역에서 계열 증감률 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종류변경 갑니다. 표시기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확인 한번 눌렀더니 아래쪽에 연두색의 꺾은 선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우리는 보조 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눈금값에 차이가 많이 난 증감률은 오른쪽에 있는 눈금을 통해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에 차트 2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금융기간 여수신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을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은 굴림체 크기는 12 굵게 되어 있으면 굵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제목에 대한 작업하셨고 다음은 가로 항목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를 8로 바꿉니다. 다음 네 번째 증감률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정기 예금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정기 예금 선택하시고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다섯 번째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배치를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그 다음에 테두리는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체육인은 단색 채우기 선택하시고요. 흰색 배경 1번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서식에 대한 5개 작업을 하셨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혹시 놓친 거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